두부조림 지금부터 두부조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부조림에는 두부가 지급되고요. 간장, 깨소금, 설탕, 소금, 참기름, 파마늘, 고명으로 올라갈 실고추가 준비되겠습니다. 먼저 두부를 물기를 제거하면서 소금에 절여야 하는데요. 두부는 3x4.5cm 두께는 0.8cm 정도 썰어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5cm 길이에 3cm 이렇게 0.8cm 정도로 썰어주시고요. 두부조림의 개수는 8개를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부를 소금에 절이기 전에 바닥에다가 이렇게 키친타올을 깔고 절여주시면 물기를 제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썰은 두부를 깔아주시고요. 소금을 살짝 이렇게 뿌려주겠습니다. 양념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채를 고명으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대파를 2cm 정도 크기로 썰어서 파 안쪽 부분은 빼시고요. 곱게 채썰겠습니다. 이렇게 대파는 고명으로 올라갈 파를 먼저 이렇게 썰어보시고 나머지를 다져서 양념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 2cm로 채썰어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실고추도 대파 크기로 2cm 정도 크기로 이렇게 끊어서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부의 물기를 닦아서 팬에다가 노릇하게 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에 부분도 이렇게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물기를 제거해 주시고요. 이제 팬에다가 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팬에 기름을 넣고 위로 올려서 노릇하게 지져 주겠습니다. 두부가 노릇하게 이렇게 왓대로 지져졌습니다. 두부를 잠시만 이렇게 담아 놓으시고요. 두부 조림을 할 양념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장을 먼저 넣고 설탕, 참기름, 해소박, 두부, 다진 팝, 다진 마늘, 후춧가루, 양념장을 만들어 주시고요. 양념장을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 위에 두부 조림을 얹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 두부를 이렇게 깔아 주시고요. 두부에 양념장을 이렇게 껴 얹혀 주시고요. 양념을 했던 그릇에 물 3큰술 정도를 부어서 그릇을 삶아서 냄비에 구워 주겠습니다. 뚜껑을 닫아서 두부 조림을 앉혀 놓으시고요. 이제 고명을 올릴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제 두부 조림이 거의 다 불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명을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파 채썽고를 나란히 올려 주시고요. 대파 채썽고 올린 옆에 이렇게 나란히 실고추도 고명을 올려 주시고요. 고명을 올린 다음에 뚜껑을 덮어서 고명을 올린 다음에 뚜껑을 덮어서 한 1분 정도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그래야 대파가 고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대파가 숨이 죽어야 됩니다. 대파가 살아있는 상태처럼 이렇게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잠깐 뜸을 좀 들여 주겠습니다. 잠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완성 접시에다가 졸여진 두부조림을 담아서 촉촉해 보일 수 있도록 국물을 쭉 껴안져서 완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졸임이기 때문에 국물이 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부조림이 완성되었습니다.